이 시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직전 경기에서 KO 됐던 이원준 선수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건강을 되찾은 강경우 선수입니다. 클라임 복싱 클럽 수속 35세, 신장 171cm, 체중 60.9km, 직전 3승 미케노슨 3패 1 무승부, 현재 KBM 한국 라이트급 랭킹 1위, 라이터 박홍선. KBM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양욱의 위력이 굉장히 뛰어난 박홍강 선수고요. 작년 6월에 황석준 선수에게 2회 KO승을 거두고 한국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가 문국민 선수에게 판정패로 타이틀을 뺏긴 바가 있습니다. 국적은 중국이고 국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합니다. 박홍강 선수는 잔기교나 이런 기술들은 부족하지만 워낙 펀치력이 좀 출중한 편이죠. 강경우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강경우 선수가 계속 리드펀치를 내주고 있는데 리드펀치로 박홍강 선수를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마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박홍강 선수가 접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temp 참석 정부 참석 정부 참석 정부 참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박홍강 선수는 계속 한 방을 노리면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강경훈 선수로서는 어떻게 저런 돌진하는 박홍강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슬립다운이었고 그렇죠. 일단 크게만 휘두른다고 다 장땡은 아니죠. 강경훈 선수 펀치 많이 맞추고 있어요. 박홍강 선수의 저 위력이 있는 훅 강경훈 선수 조심해야 되죠. 정답하게 정답하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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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강경훈 선수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금 앞손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잽을 던져주면서 박홍강 선수가 제대로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는 강경호 선수입니다. 맞춰주고 Van NK. 저 밑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타이밍 타이밍. 온이호,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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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ko 1, 2, 3 3가지 가세요 좋아 왼치까지 해 돌려, 던져 자, 외곽으로 돌던 강경훈 선수가 맞붙이 서서 임파이팅을 시도하고 있고. 자. 자. 강경훈 파이팅. 강경훈 파이팅. 강경훈 파이팅. 강경훈 파이팅. 강경훈 파이팅. 강경훈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홍광 선수의 타이밍을 강경훈 선수가 잘 안 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잘 강경훈 선수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홍광 선수가 거리를 좁혔어요. 박홍광 선수의 타이밍을 강경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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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타이밍을 강경 박홍강 선수 찬스에요. 좋은 펀치는 지금 여러 차례 맞춘 박홍강 선수입니다. 박홍강 선수 강경훈 선수가 초반에 리드 펀치를 많이 던져주면서 박홍강 선수의 타이닝을 잘 뺏고 거리를 차단했었는데 지금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드 펀치를 강경훈 선수가 더 많이 던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텝을 완전히 잡아먹고 압박하고 있는 박홍강 선수고요. 박홍강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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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강 선수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강경훈 선수처럼 계속 외곽으로 돌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좀 다양하게 움직여주라는 말씀이시죠? 강경훈 파이팅! 라운드 6 오케이, 아주 좋다 강경훈 파이팅! 박홍광 선수는 한쪽에 몰았다 싶으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버팅은 아니었지만 강경훈 선수의 코 쪽에 박홍광 선수의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나이트를 적중시킨 박홍광 선수예요. 강경훈 선수가 맞받아 칠 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강경훈 선수가 여러 번 나왔기도 했거든요.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보다는 저렇게 맞받아 쳐줄 필요도 있어 보여요. 박홍광 선수는 아우 라이트 좋아요 위압감이 넘칩니다. 상대의 펀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상대에게 돌진하고 있어요. 대단한 압박이고요. 대단한 압박이고요. 대단한 압박이고요. 대단한 압박이고요. 대단한 압박이고요. 대단한 압박이고요. 닫아 쳐줄게요. 박홍광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다, 하나, 하나의 너무 좋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할 거잖아요 하나, 둘, 셋 그렇지 3, 2, 3, 3, 3, 4, 3, 4, 4, 5, 6, 7, 8, 9, 9, 10, 10, 10.. 아니야. 세리만 눈으로 하자. 형님은 노지깐 나왔어. 한번 나와. 어케. 어케. 어, 다이빙, 다이빙. 지금이야 지금. 한번 다빵에다 빠르게 사용하자. 경찰. 데려가도 조금. 중시만. 이시야, 자우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이 정도 다 쓰고, 좋아 좋아. 오, 이제. 왜 이렇게 안 돼? 오, 이렇게. 오케이. 이제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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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면서, 빨리. 오른쪽으로 잡아가야 돼. 오른쪽으로 잡아가야 돼. 오케이. 형, 좀 더 낮추고, 오른쪽으로 잡아야 돼. 또. 형, 오른쪽으로 잡아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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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왼쪽으로 잡아야 돼, 왼쪽으로 잡아야 돼. 오케이. 손이 형, 여기. 뒤로 한 번. 오케이. 형, 걸렸다, 아프네. 아프네.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오른쪽으로 잡아야 돼, 형. 왼쪽으로 잡아야 돼. 오케이. 왼쪽으로 잡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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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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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와세 오케 안으로 다 준다 생각이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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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자 승부하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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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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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볍게 움직이고 아래ERS 갓 아 이거 롱나인 자, 이제 9라운드입니다. 강경훈 선수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6라운드까지밖에 뛰어보지 않았지만, 9라운드에도 여전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깨끗한 원투를 적중시켰어요. 이런 펀치는 점수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대로 갚아주는 박홍광 선수고요. 강경훈 선수가 박홍광 선수의 훅의 궤적을 많이 연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경훈 선수의 훅의 궤적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선수ゴー 강경훈 선수가 supporting ihnen 선수교ור 강경훈 선수가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경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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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광 선수의 강타에 맞서서 안 안 꼬단 꼬집금 들어오고 있는 강경훈 선수예요. 아, 반전이네요. 9라운드까지 이렇게 답답하다가 10라운드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 신예 강경훈 선수가 아주 냉정하게 경기 운영을 잘했고 박홍광 선수는 특기인 양욱을 제대로 확실하게 터뜨리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위압감을 줬던 라운드가 이어졌어요. 아, 이번 경기는 심판의 판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9라운드까지 조용하던 그런 경기가 10라운드에 파도에 배가 출렁이듯이 대단한 그런 임파이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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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동점이군요. 박홍광 선수가 두 점 앞섰어요. 아 무승부네요. 두 선수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는데 결국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강경훈 선수는 막판에 어떤 투혼이 좀 아쉬운 상황 수고하십시오.